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인하여 기뻐하며 강단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모셔서 주 이름 찬송해 다 없어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꼭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천국 안주시여 각 사람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신 소서 성사님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천국 안주시여 천국 안주시여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다 없어서 아멘 전능하사 천교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하가 의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물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안전자를 간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흑암을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달타 주의 복은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동원 새 죽게 있으리 동원 새 죽게 있으리 동원 새 죽게 있으리 너를 봐서 주의 복은 전하라 주 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구는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보라 너희의 뒤를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제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죽게 있으리 그 권세 죽게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잔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죽게 있으리 그 권세 죽게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받는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성 죽게 드리니 속죄하여라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죽게 있으리 그 권세 죽게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어지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영적 전쟁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빚잡고 유일한 승리의 무기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각자 맡은 직분과 유치에서 생명 살리는 영적 전사로 싸우다 오늘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24시 전도 제자로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과 곱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다 이 땅에 묻힌 수많은 성교사들의 빚값으로 세워진 이 나날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하는 가운데 건국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과 인연과 분쟁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릴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원교회를 선교회 올인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대양 육대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가하는 선교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끝에서 생명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성기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현장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현장에 마음을 품고 본당 헌당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제를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경제를 통하여 인생 최고의 응답을 맛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와 미래 살릴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과 역경과 환경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요색과 같이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최고로 쓰임받는 영적 엘리트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실 정은주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시는 사역 현장마다 로마서 16장의 보호자여 동역자 같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술을 찔러 쪼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모든 악신들이 떠나가며 사나 죽으나 오직 줄을 위하여 결단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온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가대원 반주자 지휘자 혼신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 강단과 원리스대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집중케 못하는 모든 악신들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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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임원 세미나가 2월 9일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 원리스 홀에서 단임 목사님 초청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모교 사약자 조장 집중훈련이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원리스 홀에서 24, 25 영혼의 응답이란 주제로 정은주 단임 목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1인 1 교회와 운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도자료 판매 배부하는 전도마켓이 2월 9일 오늘부터 본당 2층 로비에서 마련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예배 에티켓입니다 예배 후에는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산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요당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당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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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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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저 말씀 영원히 저 빛나 외치라 아멘 은혜로운 창이었습니다 외치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간이 아닙니다 불이하고 다릅니다 어디는 외치는 것이요 시끄럽게 천하 세상보다 더 떠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신앙고리를 합니다 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오셨는데 원래 세계선교대가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예약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한번 일어나시죠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선교사들 그래서 오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로 안녕하십시오 박수로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또 오신 분들은 또 하나는 교회에 있어서 훈련받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드릴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의미로 볼 때 준비하라 준비라는 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준비하다가 인생 다 끝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지요 입시 준비부터 시작해서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임신 준비, 육아 준비 뭐 준비 많지요 성진하기 위한 준비, 사업 준비 요즘은 말이죠 또 이혼 또 치밀히 준비해가 한대요 치밀히 준비해서 평상시 준비 잘 해가지고 황혼 이혼해서 재산을 많이 받겠다고 법적 공방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많은데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이혼하는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한다 지금 신종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를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각종 대책을 세워가면서 철저히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뚫려 나가면서 확산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3천명이 넘는 이 크루즈 선박 안에 그야말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일본 답지 않게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수십 명들이 지금 늘어나서 그 배 안에는 수천명이 2주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그러한 사건, 문제, 상황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수많은 준비들을 하고 대비를 해도 뭐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뭐요? 준비하는 내용들 많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내용들 전부가 다 사실은 장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준비합니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 장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권력을 좀 가지고 좀 땅땅거리면 남부림장 잘 살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준비는 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한 분들 또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의 결말이 어떻냐 싹 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요 거의 다 후회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거의 다 비참하게 눈을 감습니다 거의 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수고 인생의 노력 인생의 모든 쌓아놓은 것 결국은 다 문을 이는 바벨탑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영양의 눈을 열고 영양의 눈을 열고 현장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육신의 눈 보이는 것 세상 성공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본질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의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적 전사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잡혀볼 이 마태봉 3장 말씀은 영적 본질 영적 본질을 준비한 인물이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 많이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 다 믿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준비를 하나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거리소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길을 절제하게 준비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삶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 남은 생애에 영적인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서로 인생하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쓰여야 됩니다 요한문 14장 1절로 3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알 거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약속을 했어요 이걸 예수 제림이라 예수님이 촌이 맞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고 제림하시던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늘 여러분은 이 마지막을 죽음 또 매일 준비하는 게 좋고 주님 오실 날을 매일 준비하는 게 좋아요 늘 죽을 준비하고 사는 게 깨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예수 믿음은 잡히면 죽어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분들이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합니다 인사 눈 감을 때 눈 뜰 때 아침 보면 우리는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인사인데 이 이사를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제림을 준비했던 이 신앙 이 신앙으로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왜 부자라고 천국 못 간다가 아니라 그 많은 거 가지고 있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요 안 믿는 겁니다 너무 많이 배운 것도 좋지만 너무 세상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들어갈 장수가 없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욕심 내 계획 세상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세상 염려 불신 걱정 불신 의심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가지고 말씀 들어갈 장수가 없어 왜 불평 원망 상처가 많으냐 세상 욕심 많아서 그래요 욕심 없는데 뭐 상처받을 거 뭐 있고 시험 들 거 뭐 있어요 낙심받고 갈등할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멘 그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날을 준비하는 종말 쪽으로 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영적 삶의 본질 영적 삶의 본질 예를 붙잡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지어문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첫째로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기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의 이 표현이 뭡니까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새로운 사건이 전개된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탄생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을 피신했다가 해로동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랐는지를 전혀 말씀하지 않고 고향 땅이 아닌 갈릴리 나살에 그곳에서 자라게 된다 그 끝이요 마태는요 이것도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모든 핍박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모든 것 다 구약에 전부 임용을 다 했어요 구약 말씀 그대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공성의 사역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을 기록해 있어요 마태는 본문에 나타난 세례요원의 등장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건 말씀의 의지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이 선지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해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동심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례요원의 이 마태는 철저하게 모든 것 다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 이것이 세례요원에 의한 예언되었던 말씀 성취다 정확하게 세례요원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제 세상 사가리아와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서 태어났어요 나이 많은데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세례요원을 이 가정에 허락해서 왜냐 예수님 오실 것 준비하라고 6개월 전에 이 세례요원은 잉태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슬린으로 찍었어요 나슬린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물로 그렇게 찍어서 선택되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먼저 준비하라는 사명 받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회가에 앞서서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길을 닦아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세례요원은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 그러니까 산에서 들에서 메뚜기와 그냥 석청을 먹고 벌레 잡아먹고 그래서 딱 다 가죽옷을 입고 원래 세례요원은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들이요 제사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 하니까 제사장의 앞에 걸친 이 옷 여기에 걸려있는 제사할 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 옷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금색깔 보석을 어마어마한 집안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알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사는 광야에서 혼자서 광야에서 사는 거 혼자서 거기서 낙타올스 입고 덜에 자면서 덜에 있는 거 주워 먹으면서 뭐 말했냐 해계와 천국 메시지 말했어요 주님 오실 것을 선포한 요단 강가에서 그리고 회계와 물 세례를 주므로써 사람들에게 회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분의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던 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 암흑 그 자체였어요. 흑암 그 자체였어요.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 선지자 말라게스가 끝나고 나서 신약까지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신약까지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았어요. 그걸 영적 암흑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온갖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런 허감 현장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린 사람이 세례요안이다. 세례요안은요. 세례요안이 전한 이 메시지는 아주 독특했어요. 그게 뭐냐 있을 수도 없는 그 당시에 희한한 메시지입니다.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워온다니라.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은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에요.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도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천국되길 바랍니다. 천국이요.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짜증난 일도 있고 배고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이렇게 신종 코레라도 있고 있지만 여러분 심령은 늘 천국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말한 거에요. 사실 이건 알지도 못하는 그 당시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냐 누가 봄 7장 28절에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이유가 됐느냐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33장의 암흑이 가득한 사상현장에서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6장 3장 6장 11장 설명을 하는 불신자 인생의 우선순위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장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 빠져나오냐 저주에서 가르치울 사람 아무도 여러분 밖에 없어요. 33장 이 뭔지도 모르고 6장 11장 이 뭔지도 모르는 교회를 심지어 다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처럼 4장 1장 1절 3절 8절로 답을 주라 그 말이지. 다음엔 답을 주세요. 인생의 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왜 사는지 내가 살아서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모르고 삽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교도소에 있는 두 제수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제수가 나는 누가 이렇게 충고만 좀 해 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니까 옆에 앉는 제수 하나가 그랬어요. 나는 남의 말만 계속 듣다가 이 꼴이 됐는데 남의 말을 들어도 안 들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요 누구 말을 들을 게 없어요. 어느 사람의 말도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변치 않아요. 사람 말은 오늘 진리가 내일 가짜가 돼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세상 것은 다 틀립니다. 인간 말은 다 시시대도 바뀝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나요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토록 우리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들을 거 없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은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리면서 사람 말은 금방 듣고 한 10년 기억하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고 어쩌다가 좀 어 기분 좋은 소리 들으면 그걸 안 접고 적어도 몇 주 적어도 몇 달을 기억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도 기억 못해. 금방 듣고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뭐지? 내가 뭘 들었지? 영화를 한 번 보고 나와도 그래도 한동안 그 영화 내용을 설명하는데 설교 한 편 듣고 하나도 몰라. 이상하지요? 그거 참 이상하지요. 다 잊어버려.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신기하게 또 나와. 또 들어. 또 잊어버려. 또 가. 또 와. 수십 년 동안 거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뭐예요? 사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 전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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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거짓이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내가 이게 뭐예요? 자기의 삶장 또 속았어. 그걸 또 해결합니다. 주여 용사여 주여 이분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이 불쌍하게 도와줬다. 한동안 한동안은 또 순종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또 자기가 빨리빨리 살아나와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까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자소심 이 자소심 건드리면 팍 살아나와요.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미치겠다. 원수가 내 안에 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삼장에 체질하던 예체질 그것이 다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일주일, 일주일, 한 주간만 내가 수십 년 교회 다 했지만 실제로 한 주간만 내가 말씀 잡고 기억하고 적용을 대입을 한번 시키면서 살아보자. 말씀대로 실행하고 성부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어쩌란 말이에요. 다른게 뭘까.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주님 오신날 다 준비되어서 깨워서 슬기로운 다섯 천처럼 기름 준비해서 다 만날 수 있어요. 기름 준비가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 딱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의 마라 확장에 주역되기를 제물로 축구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치우자입니다. 7절로 9절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르시엔들과 사두견들이 세렙에 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염배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당시 유대 사회를 자주 의지하고 있던 바르시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소문이 확 예루살렘 이스라엘 조금만 하잖아요 강원도 적으니까 소문도 안 왔어 세례요한을 살펴보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온 거요 지금 요한 때문에 이 세례요한 때문에 지금 메시지와 이 세례를 베푸는 것 때문에 지금 유대 사회가 시끄러워 이 지하기들이 지금 기독권이 흔들릴 판이에요 지금 이러니까 세례요한을 딱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려고 왔는데 세례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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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독사 그냥 뱀의 자식들이 안하고 독사 독사 마귀 자식아 이 말이 마귀새끼야 이런 욕은요 바르시아인데 사두개인데 치욕적인 말입니다 이게 고소에도 보통 고소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해라 하더냐 이 말은요 너희가 무슨 근거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도를 피해?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뭐 피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생각 천만에 말이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종교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붙잡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포함해서 열두 가지 영적 문제 결코 너희들은 해반될 수 없다 인생에 가장 최우선 순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 문제 해결하고 해결받아라 자 실제로 보면 임박한 심판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도끼 날이 나무뿌리에 이미 놓였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 임박했대요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베드로서 3장 9주를 실제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듬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본문 11절 12절에도 보면 세례요하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주는 물 세례하고 비교도 되지 않고 성령과 불 세례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이 강요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도 주고 불로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심판을 향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향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기 지금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체립고 이 땅에 지금 오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0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세례요하는 자신은 예수님이 모여 신들매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을 들고 예수님 벗어놓은 신발도 들 자격이 없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신들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천안종들이 손님이 오면 그 신발을 이렇게 옮기는 이것도 자기는 못할 정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하고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다 쳐다 오고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인 줄 알고 구름들 같이 몰려오니까 나는 그분과 비교조차도 될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인 동시에 불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여 모아서 곶가네 죽종이는 모아서 다 불에 태워버린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뭐예요 알곡 가라지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상상 임신이라고 있어요 임신이 하도 안 돼가지고 임신이 안 돼가지고 임신 한 것처럼 상상을 해 그러면 이상하게 멘스도 끊겨 배도 불러 나와 똑같이 돼 그렇게 무서워 상상 임신 자기 임신이라고 입떳도 해 언제 드러나느냐 열 달 되면 드러나 뻥이야 뻥 상상 임신이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 믿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자기는 구원 받으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현장에 불신 영혼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으로 많은 종교인들 자기 종교 충실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영적 이 기준을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지요 속수무책으로 전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아직까지 치료할 백신이 그렇게 지금 개발되지 못해 가지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뭐예요? 백신은 특정 질병 혹은 병원체에 대한 이 후천성 면역을 부여하는 그러한 의약품이에요 백신을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이걸 통해서 미래에 침범하게 될 이 균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 몸이 빠르게 대체해 나가는 게 이게 백신이에요 내 몸이 미리 다 그걸 막고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백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이 모든 공격들 영적 세균들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할 유일한 백신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영적 백신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하면 돼요 이제는 이 백신을 퍼트려면 돼요 영적 백신을 퍼트려면 돼요 맞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합니까 영적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훈련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1인 1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살려봐라 살려서 교회대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다삼아 봐라 1인 1교회 운동 영적 백신을 퍼트리는 운동입니다 영적 백신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현장 회복의 시급성을 알고 영적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퍼트리는 영적 치유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비니스 컨설턴트라고 하는 크리스 주크와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이걸 연구를 했어요 아주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아주 심도 있게 이 컨설턴트 기업 컨설턴트들이 연구를 조사를 했는데 시대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업들이 우죽순처럼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는 그런 기업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창업자의 가치 이 사고방식 창업자의 태도 이걸 사실적으로 유지 개성 했다는 공통점이 나왔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창업자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업자 정신 이 기업을 설립했을 때 그 사람 처음 기업을 설립한 창업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그걸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역량을 창출해 내었다 그 정신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가면 그 창업자 얼굴을 사진을 찍어 붙여놓기도 하고 이 사람의 정신을 본받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볼 때 성공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 창업자 정신을 이어받아 가고 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에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는 바탕에는요 창업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창업자가 누구에요 우리 인생의 창업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우리 인생 방향을 맞추고 그것에 우리 일심 전심 지속으로 삶을 확 그렇게 갱신 개혁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가야 돼요 그게 뭐에요 그게 뭡니까 영적 성장 이루고 가는 게 뭐냐고요 갱신 개혁에서 나가는 삶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떤 것이 되냐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델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 우리 영계생들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뛰어있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 또 문제도 하나님이 영역, 지력, 체력, 경쟁, 인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처럼 소중한 분이 하나님 눈에 볼 데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세워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내가 이 시대적 사명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가진 내가 불신자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기준과 살아도 되겠냐고요 정신 차리시 말합니다 달라요 달라야 돼요 완전 달라야 돼요 여러분 허감에 잡히면 안됐나봐요 빛의 사자로서 수신자와 구별된 하나님의 주신 시대적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백신을 놓아주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근본적 이 사명에 올인 집중해서 24 복음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주부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한 현장 속에서 신종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예비하고자 나와서 오늘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신앙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내가 주여 뵀쓰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창의 3장 6장 심장에 빠져서 살아난 많은 영혼들에게 세상의 1장 1절 3절 8절 이 은약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두단의 삶을 살려야 주옵사서 예수의 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고등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고등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등의 빛 비춰라 죄로 눈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연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 신 사랑을 전파하며 고등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등의 빛 비춰라 죄로 눈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좀 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고등의 빛 비춰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고등의 빛 비춰라 고등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등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눈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등의 빛 비춰라 고등의 빛 비춰라 고등의 빛 비춰라 죄로 눈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등의 빛 오늘도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주일원금 십일조원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금 미자리 헌금 본당 헌당이 드린 예물 하나님의 약속의 예물들 작정의 예물들 하나님 향기롭게 헌려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조금도 부자함이 없는 내게는 풍성하여 내게 능력 주신하여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에 되어지는 삶이 되기하여 주옵사서 몸된 겨를 위하여 은신한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인생 작품이 되기하시고 간증이 되는 증인이 되기하여 주옵사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중자의 불상이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려와 라퍼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가 시작되어지기하여 주옵사서 오늘도 타나콤 성도님 유언영 성도님 에리카 코스테레스 성도님 이종옥 권사님 주옵사서 주옵사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인마라 생명체 기로하시고 영원견하여 예수와 그 이스도 내 생에 모든 움직일자 인생 해답 찾는 생의 최고 날이 되기도 와 주옵사서 인도하는 김혁주 전모님 또 박봉랑 지사님 암돈 디벨라 성도님 하나님께서 자진하여서 오신 분들 전도자들 한사람 한사람 준비해 가시고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어서 생명교 떨때마다 권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사서 고유병호 부친여이고 참석한 유흥숙 지사님 이 집사님을 이루어 하시고 온 가정이 복음화되며 가문의 복음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서 예수의 손을 받도록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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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세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 인도자를 따라 세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많은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칠레, 우크라이나, 영국, 필리핀, 체코, 불가리아, 인도 총 15분의 성교사님들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박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언약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 치유자로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재창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1인 1교회의 운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 영적 본질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의의 길을 예배한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담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실행하고 성취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생명의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를 퍼뜨리는 1인 1교회화를 통하여 시급한 현장을 회복하며 생명 살리는 영적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인 1교회화의 일심정신 지속함으로 영적 성장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의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질병들이 그리스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왈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선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도를 속해 생명의 보도를 맞춰잡고 주님의 말씀을 펼쳐옵네 주님의 말씀을 이뤄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증거되니 우리는 원약의 백선 당득한 이 증거되니라 우리의 걸음 속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거기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승리 역사하심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 참호 삶 속에서 날마다 사등 1장 1절 3절 8절을 누리며 아직도 장식이 3장 6장 11장에 빠져 사랑하는 저 불신 영혼들에게 영적 백신인 그리스도를 말하며 이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는 그래서 1인 1교회와 운동의 모두다 열매 맺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인들과 사회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산들 자라는 랩런터들 머리위에 지금의 영혼까지 함께 계실 저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예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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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생기하이로 나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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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